레드카펫을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워서 닭살이 눕었어. 보일러. 닭살이. 짠. 이렇습니다. 지금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손톱. 오늘의 손톱. 예쁘죠? 립스틱 모양의 손톱이래요. 블링블링. 진짜 예쁘죠? 그럼 저는 레드카펫에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좋아. 레드카펫을 타고 왔습니다. 청막 대기실인데 다들 너무 조용해서 저도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디저트. 사과대회에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모랭 코트인 거 봐요. 짱 귀엽다. 마그네슘 물. 판물인 줄. 이 인형이랑도 같이 찍었고 토끼를 했는데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밥 먹을 날이 가져왔어요. 겨울하면 귤이죠. 오늘 약간 레드카펫의 상에 맞춰서 반지도 이런 걸 꼈어요. 그만요. 오늘은 가온차트 시상식 날입니다. 레드카펫을 하고 왔고요. 이제 본방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지. 초콜릿 먹을 거야. 딸바 스무디도 먹을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을 청순 청순한 메이크업을 맑은 청순이라고 합니다. 언니 이리로 와봐. 언니 같이 찍자. 지금 웬디 이스 커밍. 언니 앵글을 좀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가야 돼. 언니. 너가 눕혀줄래? 이거 나 올릴 수 있지 않아. 손이 안 올라가. 이걸 올리면 되잖아. 봐모야. 어떻게 이렇게요? 아니. 편하지? 풀 버전 이거 안 돼. 들어. 이리로 오세요. 오늘 언니 의상 컨셉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요? 오늘 그냥 하얀 요정 같네요. 요정 같대요. 플레어 보여줄게. 예쁘네요. 제가 진짜 언니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앞모습 말고 옆모습. 옆에. 아니 옆에. 앞모습 말고 옆. 아 옆모습. 이거죠. 이런 모습. 어 여기. 어 거기까지. 아 여기까지 허용가드. 어 여기까지 허용가드. 이 각도까지. 어 여기까지. 45도까지. 앞모습은 아니래요. 앞모습은 아니래요. 옆모습 아니면 45도. 네 그러면 누구. 안녕. 어 그럼 이제 수영이 찍어줘야 돼.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각살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하. 아하. 밥 먹었어요? 나 아까 도시락을 먹었지. 네. 저는 이제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나 맨발이야. 어 이게 뭐야? 나 맨발이란가? 어 맨발 찍어주세요. 벌써 지켰어. 아니 발이 진짜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켰다고. 발 보면 애기 같아. 이제 어디 가세요? 우리 이제 본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헬로우. 헬로우. 하이. 오늘의 포인트. 저희가 화이트 룩을 입었습니다. 좋아요. 화이트 앤 앤 퍼. 난 반짝이. 스팽글. 메이크업도 설명해주세요. 메이크업이요? 어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줌이 내놨거든요. 특별하게 한 거 있나? 꼬리를 올렸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조금? 아 너무 예쁘네요. 나는 뭐 맨날 하던 그런 느낌으로.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줌 빼? 아 오늘. What's your point today? 오늘 화이트에요. 그리고. 네. 좀 자랐어 머리가. 맞아 많이 자랐어. 거지존을 지났어.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속눈썹과. 응. 눈골이. 리뷰요. 아니 요새 예림이가 저번에 할로윈 때. 네. 체경이를 했어. 체경? 체경? 맞아요. 궁에 나온 체경이를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옷도 약간 그때 불때 입어서. 사랑인가요.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야 신군. 아 진짜. 더 해봐. 제가 창의장으로 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 장난이에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예뻐라. 오늘 가원차트 화이팅. 저희 또 가원차트 신박한 인트로 무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방 떨어지세요. 아니 아까부터 먹으려고 들고 있었는데. 웬디언니의 빛나는. 오! 듀엣 댄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기대됩니다. 일단 잘해주세요. 네. 탭 댄스 추시잖아요. 탭 댄스. 거의 라라 랜드야. 맞지? 라라. 갑자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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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파 LOVE 나왔네요. 반전. 너 자신ridges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